저희가 정말 고개 숙여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방송 상태가 고르지 못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뮤직비디오는 공개됐으니까 이제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정말 진짜 많이 봐요 그리고 저희 타이틀곡 여기여기부터라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수록곡들도 꼭꼭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정말 좋아요 뮤직비디오 진짜 재밌어요 마지막으로 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 있는 사람 사랑해요 저요 근데 저희 더 좋은 모습으로 들어왔으니깐요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희 네 아니 오늘일까? 아 이제 오늘부터 그리고 경백하는 날입니다 오늘 뮤직비디오에서 저희 첫 무대를 하는데 꼭 잊지 말고 본막 하세요 멋있을 거예요 저희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는 쿤 형이 업텐션 두 번째 미니 앨범 시작하는 후감과 이제 후감 한번만 해주세요 앞으로의 가구 가구야? 이 집을 시작하는 가구 머리가 새하얘졌다 뭘 말해야 되지? 우리 이제 노래 불러도 돼 랄랄랄랄랄랄라 여기여기부터 아이유 자 이제 코니가 멘트를 할 겁니다 내꺼 시작 저희 우리 업텐션 우리 업텐션 그래서 지금